어? 어디요? 저쪽에 있어요. 이쪽으로 못 오고. 쟤요? 네. 아, 드디어 녀석이 나타난 모양인데요. 어? 어디요? 어? 낯선 제작진의 등장에 겁을 먹고는 차 밑으로 숨어버린 녀석. 아, 저기 뭐예요? 아, 이름이 있어요? 네, 보성이라고 김보성처럼 애가 용감하고 건강해서 보성이에요. 다치기 전까지는 누구보다 용감했던 녀석이라 배우 김보성 씨의 이름을 따 보성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줬지만 상처를 입고 나타난 뒤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며 사람을 피하기 시작했답니다. 아우, 직접 보니 상처가 너무 심각한데요. 배가 고플 텐데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비행 돌아 다시 차 밑으로 몸을 숨기는 보성이. 약간 얼굴이 아픈 뒤로 좀 소심해진 것 같아요. 아픈 뒤로 매일 밥을 챙겨주는 소라 씨에게도 곁을 내어주지 않으니 아우, 녀석. 이 녀석 먹으라고 챙겨 놓은 밥은 늘 다른 길고양이들 차지가 돼버리기 일수랍니다. 큰 트라우마가 왔습니다. 어머. 아니, 와서 밥이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얼핏 봐도 안 돼. 차 밑에서 꿈쩍을 낳는 녀석. 어떡해. 그런데 아유, 어떡해요. 아니, 대체 어쩌다가 얼굴이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지금 모자이크 때문에 그렇지 굉장히 심한 상처죠. 불이기 심하게 부어서 잘못 봤나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벌에 쏘였나 이제 별의별 생각까지 다 했는데 그 붓기가 상당히 심했어요.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이게 터져서 이제 피가 이렇게 진주 흐르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벌에 쏘인 듯 부은 채 나타났다는 녀석은 얼마 뒤 얼굴이 피범벅이 돼 있었다는데요. 어떻게 해. 녀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오후 갑자기 내린 비에 숨어버린 건지 녀석이 보이질 않습니다. 차 밑을 살펴봐도 이미 자리를 뜬 뒤였는데요. 야, 치료를 빨리 받아야 하는데. 어디로 가버린 건지. 안 보여? 뒤에 없어요. 몸도 성취하는 녀석이 이 장맛비에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아무래도 녀석, 비를 피해 어딘가 꽁꽁 숨어버린 것 같죠? 비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몇 시간 녀석을 찾아 빗속을 헤매던 그때. 물이 뭐 올라 있는데? 위에, 위에. 위에 앉아 있어요. 네? 어디요? 아이고, 창틀에 고양이 한 마리가 보이네요. 녀석인 걸까요? 조심스럽게 근처로 다가가 보는데요. 있어요, 있어요. 낯선 인기척의 경계의 눈초리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녀석은? 어, 맞네요. 우리가 찾던 그 보송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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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아... 어떻게 해요. 제작진을 보자 또다시 달아나버리는 녀석. 도와주려는 건데 저렇게 피하기만 하니 어쩜 좋을까요? 경조가 쉽지 않겠네요. 네. 얼굴 한번 제대로 살펴보기 힘들 만큼 경계심이 심한데다 내리던 비까지 폭우로 변해버린 상황에 제작진은 결국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밤새 내린 비에 별 탈은 없는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침 일찍 녀석을 찾아 나선 소라 씨. 사실 그동안 몇 번이나 구조를 시도했지만 원체 경계심이 심해 번번이 실패를 했었다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 애가 타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주 좋은데요. 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 해외에서 모집을 보기 위해 이렇게 병원을 살펴보기 위해